수험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국시법의 송여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1장 용어의 정의 부분하고 제2장 토지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제3장 지적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번 시간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등록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요약집 2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 단어는 지적공부 단원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지적공부는 이렇게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구분이 되고요 대장은 토지대장, 임해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화도가 있고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역시 지적공부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적공부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 지적공부의 관리와 복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일까 아닐까요? 지적공부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적전산자리와 관련된 것은 얘네들을 전산처리한 것을 전산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리 쪽에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부터 먼저 보는데 요약집 25페이지로 보시면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이 나옵니다 토지대장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해서 토지조사를 해가지고 토지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을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1918년도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 공포가 되면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임해대장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토지대장이 무엇이고 임해대장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아요 시험에 결국은 이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에 무엇이 등록되느냐 예를 묻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을 한번 그려보라 이겁니다 그려봐야 공부하기가 편해요 자 이게 토지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왼쪽에는 고유번호가 들어가요 개개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필지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죠 필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소재지번 들어가고요 지목면적 자 이쪽에는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지목과 면적이 바뀔 수 있죠 사유가 들어갑니다 특별하죠 사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됩니다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변동되는 변동일자라든지 변동원인이 등록이 됩니다 자 이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토지대장으로는 경계를 알 수가 없죠 토지대장으로는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계가 궁금하면 지적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안내에 어떤 역할을 하는 도면 번호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소재와 지번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고요 지목, 지목은 목도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도장,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무엇도 등록이 된다? 축척도 등록이 됩니다 도면 번호 들어갈 뿐만 아니라 축척도 들어가고요 장번호 이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비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토지의 표시와 이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고 아래쪽에다가는 기타적인 내용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기타적인 내용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 라든지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기준 수학량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기타적인 내용이고요 자 목도장, 축도장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축척도 등록이 되고요 왜 도면 번호가 등록이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대장에 이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적도를 가야만 경계를 볼 수 있죠 그러한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면 번호의 역할이고요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면장, 여기서 장은 토지대장하고 무엇이다? 임야대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요즘에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데 고유번호는 19자리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고유번호는 전체적으로 19자리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한자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인데 토지대장은 코드가 1번이고요 임야대장은 코드가 2번이에요 그리고 8자리로는 G번을 나타내는데 G번은 8자리 중에 본번은 4자리 9번, 4자리 이렇게 고유번호가 표현이 되는 거죠 고유번호는 고유번호를 가지고서는 지목 알 수 있다 없다? 고유번호를 가지고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대장을 구분하고 G범만 알 수 있습니다 지목을 알 수 없고요 코드화 시킵니다 토지대장은 코드번호가 1번이고 임야대장은 2번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고유번호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1, 2, 3, 4, 5, 6, 7, 8, 9, 0, 0, 0, 1, 4, 0, 0, 1, 0 이렇게 19자리면요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그래서 시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의 어떠한 코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첫자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예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1은 토지대장이고 2는 임야대장이고 여기에 지번은 14에 10이라는 소리죠 앞의 4자리가 본번이고 뒤에 4자리가 2번이 된다 이겁니다 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이 안 돼요 그림에는 등록이 안 된다 그림에는 등록이 안 되고요 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고요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되고 지목은 도장에 등록이 되고요 지목은 도장에 등록되고요 얘가 소유자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대장, 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병부, 대적공독독부예요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도면 번호가 가장 여기서 여러분들 외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아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없으니까 이 경계를 보고 싶으면 지적도를 가서 봐야 된다 지적도의 도면 번호를 알므로써 우리가 쉽게 그 도면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면 그 이동 사유도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이동 사유도 등록이 되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소유자 바뀔 수 있죠? 변동일자와 변동원인도 들어가고요 기타적인 것으로 토지 등급, 기준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이 됩니다 제가 1월달, 1, 2월달에 강의에서 한번 그려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PPT로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토지대장을 꼭 한번 그려보라 이겁니다 그려서 등록사항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실은 표로서 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 다음에 고유번호,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그 고유한 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해요 고유번호 어디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 그림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도면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도면은 당연히 지적도와 임여도가 되겠고요 축적 들어가죠? 목도장, 축도장, 이동사유 들어가고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들어가고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지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시험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대부분 토지의 표시 중에 경계하고요 경계하고 좌표가 정답이 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여대장에는 경계와 좌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대장하고 임여대장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딱 한 가지 형태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보다 등록사항이냐 아니냐를 묻는 딱 한 가지 유형의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전명부 요약집 27페이지를 보시면 공의전명부를 볼 수 있는데 역시 공의전명부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 공의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지 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공의전명부인데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시면 우리 앞에서 토지대장하고 어때요? 똑같죠? 서시지 형태는 토지대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공의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적공부가 아니었죠 그런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토지대장의 어떠한 임의대장의 부속공부로서 사용하고 있던 공의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2000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지적공부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의전명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의대장의 간소화 차원에서 도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장의 등록상하고 최소한의 중복만 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제끼는 겁니다 최소한의 중복만 하자 불필요한 중복은 빼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중복이 고유번호 일단 다 고유번호는 어디에 등록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는 지적도 임의도에는 등록이 안 되고 나머지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돼요 우리나라는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 물접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소재와 지번은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지목하고 면적 안 들어가죠? 왜? 지목하고 면적 이동 사유도 안 들어가죠?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지 않는 지목과 면적과 사유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토지대장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공의전명부는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공의전명부라고 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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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여기서 소는 무엇이다? 소유자예요 여기서 소는 무엇이다?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된다? 대장에 그러니까 공의전명부에도 소유자가 등록되니까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와 변동일과 변동원인이 들어가는데 공의전명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소유권의 지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타적인 거 들어가지 않죠 이해하셨나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장번호 비고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시고요 일단은 보시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이쪽 라인 지우고 이쪽 라인 지우고 이쪽 라인 지우면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공의전명부인데 그러면 공의전명부하고 토지대장의 공통적인 것은 지금 빨간 거 소유권의 지분을 뺀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는 토지대장과 공의전명부하고 공통적인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공의전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이라면 이런 것들 등록 안 되겠죠 지목도 안 들어갈 것이고 면적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 이동 사유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도면 번호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축척도 등록되지 않고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고요 경계 나오면 더 좋고요 그렇죠? 또 좌표 나오면 더 좋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공의전명부의 역할은 무엇이다? 어떤 한 필지를 두 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표현하는 것이 공유지연명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도 결코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약집 28페이지로 오시면 대지권등록부가 나옵니다 자, 대지권등록부는요 자, 이게 지금 토지대장과 똑같죠 표 자체는 대지권등록부는 여러분들 아파트 집합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벽에 뭐라고 써있나요? 건물에 명칭 써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전유부분이죠? 전유부분의 표시고 요게 전유부분을 A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대지권, 대지사용권이라고 하죠? 대지사용권하고 전유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무엇이란다?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율로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대지권등록부입니다 자, 대지권등록부는요 한번 볼게요 왼쪽에 고유번호, 소재지번 들어가고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와 변동일자, 변동원인 들어가고요 하나 더 플러스하면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건물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비율을 뺀 나머지의 등록사항은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무엇이랑 똑같아요? 좀 전에 했던 공유지연명부랑 어때요? 공유지연명부랑 동일하죠 이 꼴이죠? 동일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지권등록부는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다가 건물의 명칭하고 전유부분을 표시하고 대지권의 비율을 이쪽 오른쪽 상단에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전유부분의 표시 건물의 명칭 대지권의 비율 이 세 개를 제외한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지권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의 무엇이다? 대지권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의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토지대장을 딱 그려놓고 토지대장을 딱 그려놓고 이걸 지워요 여기 있는 걸 지워 여기 있는 걸 지워 그리고 여기에 도면번호하고 도면번호하고 축척을 지워 그리고 여기다 뭐만 하나 딱 써줘요? 소유권의 지분을 하나 딱 써 그렇게 뭐로 바뀌는 것이다? 공유지연명부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건물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비율을 이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바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지권등록부로 변신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시험문제의 어떠한 출제 유형이 대지권등록부하고 공유지연명부의 공통적인 것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키워드가 바로 이거의 지분 이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연명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대지권등록부에도 얘가 등록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지권등록부가 무엇이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대지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이러한 대지권의 비율이라든지 전유 부분의 표시의 명칭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안 들어가요 대지권의 무엇?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등록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외우는 건 절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려보라 이거요 토지대장 한번 그려보자 거기서 자연스럽게 공유지연명부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다가 등록사항에다가 몇 개를 더하자? 이 세 개를 더하자 이거죠 이렇게 세 개를 더하게 되면 건물의 명칭과 전율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비율 이 세 개를 합치게 되면 결국은 대지권등록부가 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앞자리 따고 그냥 무작정 줄만 긋고 그렇게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용이 되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내가 만약에 좀 전에 앞페이지에서 대지권등록부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다 거기서 빈칸에 등록사항을 채워 놓을 수 있다 그럼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 어설프게 하게 되면 조금 응용이 되면 못 풉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내가 자신 없어서 하기 싫으면 아예 빼버리는 건 상관없지만 어설프게 공부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자 요약집 31페이지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나오는데 경계점 좌표등록부는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잖아요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등록하는 좌표로 등록했을 때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지상경계점등록부 자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 아니죠 그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 아니고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지상경계점등록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또한 지상경계점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들어가서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자 양식을 보면 지금 이 양식은 토지대장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여기에 항상 고유번호 들어가고요 소재지번 들어갑니다 왜 소재와 지번이 들어가냐면 우리나라는 물접현성주의이기 때문에 소재와 지번이 누락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부호도가 들어갑니다 즉 이 필지의 어떤 형상을 그대로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이것을 우리는 부호라 그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여기에 좌표가 들어가죠 x값하고 y값을 써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호도하고 여기서 핵심은 이 부호도하고 부호하고 좌표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요 단점이 뭐냐면 바로 뒤에 살짝 언급을 해드리는데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어떤 단점은 이렇게 좌표로서 이렇게 기록되는 대장이다 공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무엇을 지적도를 별도의 지적도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면 번호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도면 번호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경계가 등록이 될까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경계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지목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지목 면적 등록되지 않아요 어떻게 외우면 돼? 목도장 하면 목도장 하면 여기서 도는 무엇이다? 지적도 임야도고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아니라는 거죠 면적은 어디에만? 면적은 장에만 여기서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그러니까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는 도면에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소유자 들어갈까? 소유자 소, 대장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등록사항 정도를 많이 물어보고 하죠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모든 것을 다 좌표로 해결합니다 경계를 결정하거나 면적을 측정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첨부다 무엇에 의한다? 좌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자, 면적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아무데나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측량을 했다라든지 축접변경을 실시를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경우에 반드시 작성할 것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입니다 얘는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별도의 뭐를 비치해라? 별도의 도면을, 지적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척은 500분의 1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500분의 1이고 농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00분의 1은요 500분의 1은 여기가 150이고 200m거든요 실제 거리가 그러면 어떠한 농지를 표현할 때 500분의 1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150, 20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로 하게 됩니다 1000분의 1로 하게 되면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400이 돼요 근데 이것도 조금 힘들어 그래서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으면 승인을 얻으면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는데 6000분의 1은요 여기가 2.4km, 2400m고 여기가 3000m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별도의 무엇을 지적도를 비치하는데 제면 끝에 뭐라고 쓰고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이 도면을 갖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측량도 좌표 갖고 하는 거예요 도면은 그냥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X축이에요 이쪽이 무슨 축? Y축 X축, Y축 이게 XY입니다 수학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지만 우리 측량에서는 원점의 좌우선 방향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직각 좌표의 원점의 좌우선 방향을 X축으로 보고 동쪽으로 수직은 방향을 Y축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안 나와요 우기지 마시고요 이게 X고 Y 아니냐고 우기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점이 10이고 얘가 5다 그럼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점의 좌표는 10,5가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앞을 X를 쓰고 뒤에 Y를 쓰지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만약에 9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이 점이 B점이라고 하게 되면 B점의 좌표값은 13,9가 돼요 자 그러면 두 점을 이렇게 읽습니다 두 점을 읽으면 이게 바로 A점하고 B점이에요 그러면 이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를 알면 이 A점과 B점의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3이 되겠죠 여기가 5가 되고 9가 되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럼 AB 간의 거리는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 5m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거 24.16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 A점의 좌표와 예를 들어서 B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거예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일단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나오는데 일단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등록사항 일단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집 28페이지로 오시면 지적도면이 나옵니다 자, 지적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지적도의 법정축척은 7종이고 임야도는 2종이에요 자, 지적도의 법정축척 7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5 곱하기 6은 얼마? 5 곱하기 6은 30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면 7개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돼요 500, 600, 3000, 500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없어요 600 다음에 2배씩 갑니다 1200, 2400, 그 다음에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7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에는 1500하고 2000하고 2500은 지적도의 축척에 없는 축척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임야도는 3000짜리하고 얼마가 있다?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공통적인 축척은 3000과 6000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어떤 공통적인 축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볼게요 대략적으로 도면이 이렇게 있고요 도면의 테두리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도각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빨간색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빨간색을 도각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모서리하고 좌측 하단의 모서리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각선의 수치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상에서 여기는 24만 9400이죠 얘를 기역이라고 할게요 기역, 니은이라고 하고 이것을 디귿이라고 하고 얘를 리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24만 9400이 기역이고요 디귿이 여기가 얼마냐면 24만 9000이죠 그럼 이거에서, 기역에서, 기역에서 니은을 빼게 되면 400이 나오죠 이 길이가 400이에요 니은은 얼마일까요? 11만 4500이죠 저쪽은 리을은, 여기가 리을이거든 리을이 얼마냐면 11만 4000입니다 그러면 11만 4500에서 11만 4000을 빼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500이 되더라 이겁니다 곱하게 되면 이 도면이 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0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도각선의 수치입니다 도각선 및 도각선의 수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또 시험에 출제가 되면 그냥 엇비슷한 거 빼서 곱하면 돼요 곱하면 전체의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 축의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X축이라고 했죠 Y축이라고 했죠 이게 기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귿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리을이 되고 이게 니은이 돼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고요 일단 도면에는 도각선 및 수치가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면에는 인접 도면과의 접속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색인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제명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제명이에요 소재 들어가고요 소재 들어가고요 제명 들어가고 축척이 들어갑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목도장, 축도장 목도장, 축도장 즉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무엇도 등록된다? 축척도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4의 전 그럼 14의 전, 14는 뭘까요? 14는 지번의 개념이고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목, 목도장, 그죠?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대라고 써있는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지적도에는,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법조물상으로는 등록사항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면에는 이거 우리가 지적 삼각점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도면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에 무엇이 들어가요?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에 무엇이? 위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적기준점에는 세 개가 있죠 지적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보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지적도근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지적도면은 무엇이다? 등록사항이다 이겁니다 하나 더 체크 산 지적도에 지금 지적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이 산의 의미는 뭐냐면 이쪽은 이쪽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도면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인데 자, 요약집 29페이지로 오시면 이 그림은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면이에요 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면 끝에 뭐라고 써있어요? 좌표라고 써있죠? 그리고 요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숫자들이 존재하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번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요거 핵심 지적도에는 요렇게 요게 시험의 임야도에는 그럼 틀립니다 임야도에는 그럼 틀려요 제면 끝에 무엇이라고 쓰고? 좌표 근데 제면 끝이에요 여기에 지적도라고 하는 제면 끝에 좌표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적도라고 써있으면 그 제면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 끝을 뭐라고 나올 수 있어? 앞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무엇으로 쓴다? 이 도면으로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지적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고요 2번 좀 조심할 것이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본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임표를 갖춰둘 수 있습니다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일람도하고 지번색임표는 일람도와 지번색임표는 지적공부 아니에요 일단 여기 가장 핵심이고요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지번 부여 지역 전체를 한 장의 도면에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일람도예요 그럼 결국은 일람도는 이 화곡동이라고 하는 이 지번 부여 지역에 도면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람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번색임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번을 알고 있는데 이 지번이 몇 번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모르죠 그럼 이러한 지번색임표는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지번이 등록된 도면 번호를 도면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지번색임표인데 갖춰둘 수 있다예요 갖춰둬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까지가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인데 이렇게 외우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억하신다? 그려보는 것 도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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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수치 색인도 소재 제명 축척 어? 경계 아까 뺀는데 경계 도면은 경계 등록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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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경계를 빼먹었네 경계 지번 지목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높 비치적에서는 제명 끝에 좌표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 그 다음에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등록사항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토지대장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토지대장의 자 소재와 지번 보시면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목은 목도장 목도장 면 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가 도면번호는 토지대장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들어가고 법상으로는 사실은 여기는 세모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적도 임야도에 도면번호가 등록된다라고 명칭 법에 규정하지 않지만 제명해 보면 도면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토지대장에만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 세 개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토지대장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분은 공의전명부에도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분은 공의전명부에도 들어가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들어갑니다 그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부물의 표시가 들어가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이 부호도하고 부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도면에는 도각선 및 수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이 등록이 되고요 여기서 좀 빠져있지만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단 조건이 붙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죠? 이렇게 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직접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씩 표도 한번 그려보시고 직접적으로 토지대장, 임해대장 이런 것들을 한번씩 그려보시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표시가 등록되죠 토지표시 어떻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몽땅 몽땅 무슨 의미? 모든 지적공부에 다 목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소대장, 대장, 소대장, 소대장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일자, 변동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소대장 기타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이건 어디에만?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에만 들어가요 또 사유 있죠 이동사유 토지의 이동사유는 또 어디에만 등록돼요? 토지대장하고 임해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경계는 어디에만? 경계는 도면에만 그렇죠?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그 다음 부호도하고 부호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지적공부의 첫 시간으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반드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대장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공의전명부라든지 대지권 등록부라든지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는 공통적인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이루어져야만 공통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의 송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3장 지적공부의 관리 전 시간에 우리의 등록사항 정리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은 지적공부 관리부터 마지막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요약집 32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공부의 관리가 있는데 지적공부에는 지적공부가 있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게 있죠 그럼 보관은 어디에다 할까요 당연히 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 보관을 합니다 몇 년간 보존하도록 되냐면 당연히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서고에다 보관하면 안 돼요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앞에 지적자 들어가요 지적정보관리체계 시도 및 시군구의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반출 가능할까요? 당연히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천재지변 말고 어떠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적공부를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반출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굳이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야 돼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누가 조심해야 돼요 국토교통무장관 자 지금까지 국토교통무장관이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두 번 나왔어요 그죠? 첫 번째 어디서 등장을 했나요? 첫 번째 여기서 등장 모든 토지를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정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누구? 국장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좀 이따 뒤에 또 한 번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자 지적은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납부하게 되면 지적공부의 등본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지적공부는 서고에 가야 있죠 서고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지적소관청에게 해당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전산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아무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읍면 동장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납부해야 될까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자 수수료는 대장보다는 도면이 더 비쌉니다 수수료 쪽은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요 도면 이렇게 뚝 자릅니다 이렇게 뚝 자르면 등본이 더 비싸고 열람이 싸요 5, 7, 3, 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쪽은 등본이며 이쪽은 열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장보다는 도면이 항상 비쌉니다 등본도 비싸고 열람도 서로 비싸요 그렇죠?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여기하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만 일단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도지사는 언제 등장을 한다? 대부분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지적공부를 보관할 때는 197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부채식 대장이었어요 부채식 대장은 이런 것을 부채식 대장이라고 하는데 보관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75년도부터 카드식 대장으로 바뀝니다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카드식 대장은 몇 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해가지고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장이라고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란도라든지 지번색인표라든지 도면은 도면 번호 순으로 지번 부회적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존할 때는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적공부 서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서구, 이게 서구예요 지적서구는 당연히 지적사무실과 어때야 돼요? 연접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적서구는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입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바깥쪽은 철재고 안쪽은 곤충이라든지 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이게 거꾸로 돼서 나왔죠 바깥쪽은 철망, 안쪽은 철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닷가 벽은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바닷가 벽은 어떻게 해라? 이중으로 하고요 방수설비가 있어야 돼요 방수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지적서구는 지적사무 담당 공무원만으로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 서구는 연평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연평균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고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들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말에 본단 말이죠 10월 말에 온도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일교차도 크고요 그리고 집에 제습기 있으신가요? 제습기 보통 65도에 많이 맞추죠 65%에 주로 많이 맞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서구에는 전기시설이 있었을 때는 단독 휴지를 쓰고요 소화 장비를 비치할 것이고 열과 습도의 양을 받지 않아 내부 공간을 넓게 하고 천정은 높게 해야 됩니다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적서구를 출입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담당 공무원을 제한하는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서구에 어떤 거 보관할까요? 서구에? 지적서구에는 지적공부하고 지적관계서류하고 측량장비만 이 세 개만 지적서구에다가 보관하도록 다른 건 보관하면 안 돼요 서구에는 무엇? 지적공부, 관계서류, 측량장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구와 관련된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들을 꼭 기본서에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적공부 관리예요 지적공부 관리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가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보는데요 요약지 32페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나올 때 됐습니다. 한 번 정도 기존에도 기준에도 기출은 됐었지만 34회 때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는 누가 설치하고 운영하냐면 좀 전에 국장 나왔었죠? 여기서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는 왜 설치를 하느냐 그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활용하기 위해요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명칭도 알아두세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국장은 연결해서 국장은 지적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서 누가 등장하면 시 도지사가 등장하면 당연히 시 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등장하니까 의심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국장은 지적공부를 어떠한 과세라든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4개에요 공주, 가부 공, 주, 가, 부 요렇게 딱 외웁니다 어떻게 외워요? 공, 주, 가, 부 자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전산자료입니다 전산자료고요 공은 공시지가 전산자료 주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마지막에 부는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공, 주, 가, 부를 써놓고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얘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지적전산자료 여기에는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전산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엇은 포함되지 않아요? 지적전산자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답은 무엇이다? 지적전산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어서 지적전산자료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적전산자료라는 게 있어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미리 심사를 받아야 돼요 미리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권자는 누구냐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미리 심사를 받는데 이 경우에는 심사 안 받아도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때는 심사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역시 심사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역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심사권자가 누구냐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권자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역시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용 또는 활용하고 하는 자는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쵸? 그럼 어떠한 내용들을 심사할 것이냐 심사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심사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느냐 사생활의 침해 여부 그리고 이용하고자 활용하고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의 사용 방지, 안전관리 대책 이러한 것들을 무엇 하도록 되냐면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하나 엉뚱한 거나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심사를 받고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자료의 범위가 전국 단위인 경우는 국토교통무장관, 시도지사, 지조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시도 단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조소관청에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들도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심사를 하느냐 이거 3개에다가 플러스 2개를 더 심사를 해요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지적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33회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법률에서는 승인이 신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행령 이쪽을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은 바람에 출제 오류가 돼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는 이거 심사사항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최소한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애 심사사항하고 전국 단위는 3명, 시도 단위는 국장 빠지고 시군구 단위는 국장과 시도지사 빠진다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하나 더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인쇄물일 때는 30원이고 전산매체는 20원이에요 인쇄물은 30원, 전산매체는 20원인데 이것은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쓸 때 전산매체를 주세요 인쇄물로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요약집 33페이지와 34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종합공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4년 정도에 도입이 되면 10년 벌써 됐네요 벌써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전부 다 여기서는 소관청이 꼭 등장을 해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 하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된다?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어떠한 목적은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역시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우리 지적에서는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지적과 관련된 어떤 서류라면 연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 연구보존이고요 자, 등본 열람은 소관청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냐면 읍면, 동장에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누가? 국장이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 하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소관청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합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람 누구 여기서는 지적소관청이다 이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앞에서 등장했던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꼭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 여기 보면 관리하고 운영한다 누가? 무조건 지적소관청입니다 아시겠죠? 자, 등록사항 정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등록사항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자,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액에 그 내용을 통제하여 정정을 무엇을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등록사항의 오류,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는 소관청이 정정하는 그런 개념이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기관의 장액에 정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사실을 통제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었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소관청은 관리기관의 장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거에서 가장 핵심은 다 누가 등장해요? 전부 다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다 소관청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다만 이제 등본하고 열람에서는 이제 등본 열람이라고 증명서를 정확히 등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증명서라고 하자고요 증명서라든지 열람 증명서와 열람의 경우에는 읍면 동장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시험에 한 번씩은 다 등장을 했던 질문인데 부동산 종합공부에서의 키워드는 뭐다? 지적소관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등록사항 볼까요?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됩니다 이것은 토지의 표시 소유자 들어가고요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여기서 이제 토지가 토지가 건물로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그럼 X 그 다음에 가격 들어가고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관련 법률은 당연히 토지의 표시니까 무슨 법이 될까요? 그렇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건축물의 표시니까 건축법이 될 것이고 토지의 이용 및 규제니까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에요 이게 시험에 국회법이다 그럼 틀립니다 줄여서 쓴 거예요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요 권리니까 당연히 무슨 법? 부동산 등기법이 되겠죠 자 내용은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겠죠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에요 가격은 부동산이니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등기 기록 갑구하고 갑구라든지 을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무엇 토지 그 다음에 무엇 건축물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제가 편하게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의 표시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게 1번이고 2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동산 무엇에 대한 거 가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여기서 부동산에서 뭐만 딱 끄집어냅니다 토지만 딱 끄집어냅니다 토지의 이용 및 토지의 이용 및 무엇에 관한 사항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무엇에 관한 거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가면서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공부는 내가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이 또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줄 긋고 자꾸만 책만 읽는 거는 책을 읽을 때는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머릿속에도 많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앞에 나와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도는 편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제 요약집 34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공부의 복구가 나옵니다 복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구 언제 할까요? 누가 할까요? 뭐 일반적인 지적공부는 소관청해야겠죠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회전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복구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무엇을 요하지 않는다? 별도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관청이라고 써놨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를 합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거든요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등록사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복구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록사항에는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 표시를 복구할 때는 이런 것에 의해서 복구를 해요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에 의해서만 무엇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다른 게 안 되는 게 결국은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적공부 등본을 가지고서는 지적공부 등본을 가지고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복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복구할 수 없고요 지적공부 등본은 토지 표시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안 돼요 그러면 등본은 가능하지만 부본을 가지고서는 복구할 수 없어요 복사본은 안 됩니다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 결과도도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도가 아닌 측량 준비도가 나오면 여기서도 X가 되는 거고요 자 토지이동 정리결에서도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요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자 누가? 국장이 복제된 지적공부 여기서 핵심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서자 들어가는 거 신청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신청서라든지 의뢰서라든지 이런 말 들어가면 다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복구할 때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들었잖아요 그쪽이 전부 다 정답이 된다 아마 33회 때도 이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33회 때도 시험에 출자가 됐기 때문에 34회 때는 글쎄요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복구 절차 복구 절차 자 복구 절차 첫 번째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누가 조사할까요? 복구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복구 자료도 누가 하는 것이다? 복구 자료 조사도 누가? 지적소관청이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한다 그럼 틀릴까요? 토지의 소유자가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 그러면 이것은 X가 된다 이겁니다 복구 자료 조사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자 이때 복구 자료를 조사할 때는요 토지대장 토임공이라고 써 있는데 줄여서 쓴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에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 자료 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에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한다 그럼 X예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한다 그럼 X가 되는 거죠 자 복구 자료 조사서에는요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의 면적은 조사 면적입니다 복구 자료 조사서의 면적은 어떤 개념? 조사 면적이에요 대략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복구 자료 조사서의 일부를 그려놨는데 여기에 100제곱미터는 측정 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 조사 면적 근데 이 복구 자료 도는 일종의 도면이란 말이죠 거기에 면적은 측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도면에 의해서 이 부분의 면적을 측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하고 복구 자료 도에 의해서 측정된 면적이 서로 어때야 될까요?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불일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용 범위가 얼마? 0.026의 제곱의 M루트 F 이내다 그럴 때는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만약에 측정 면적이 105인데 허용 범위를 구했더니 10이 나왔어요 10까지는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지금 얼마? 5만큼 차이 났죠 근데 허용 범위는 10이니까 결국은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과 복구 자료 도에 의해서 측정된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이니까는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 즉 얼마를? 이 100을 복구 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했어요 허용 범위를 2밖에 허용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105고 100이면 5만큼 차이 났는데 허용은 2밖에 허용을 안 해주니까 이러한 경우라면 허용 범위를 초과한 거죠 그리고 복구 자료들을 작성해야 될 어떤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측량으로 들어가요 복구 측량이 완료가 되면 복구 자료를 복구 사항을 게시를 합니다 게시를 하는데 이 전에 복구 측량을 했을 때 복구 자료와 부합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소관청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동의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직권에 의해서 조정한다 그럼 X가 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서 소관청이 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 게시라는 말이 있죠 그럼 날짜가 존재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일 이상 복구 사항 게시는 시, 군, 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해라 이거입니다 게시 기간 내에 무엇을?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복구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에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적공부를 복구를 하게 됩니다 대장도 복구하고 도면도 복구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으로함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도 측량했을 때 복구 측량 결과도 복구 측량 결과도 복구 자료도 복구 자료 조사서 이것에 의해서 대장이라든지 도면을 복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맨 위에 보시면 토지대장과 임해대장 공인전병부는 복구가 됐는데 도면이 복구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정이라든지 축적변경 시행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면 드리겠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4회 공인중개사에서 출제될 가장 유력한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앞에서 나왔던 걸 줄여서 써놓은 복구 절차입니다 이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순서대로 복구 자료 조사, 조사서 및 자료도 작성, 복구 측량, 경계면적 조정 그래서 면접을 결정하고 복구사항 개시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이러한 절차가 복구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공부의 관리와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의 복구 한 4개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나 요즘에 복구 쪽 관련돼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4장이죠 토지의 이동 및 정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4장이죠 토지의 이동편을 정리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 단원이 바로 제 4장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약집 36페이지로 오시면 토지동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의 표시에는 이렇게 6개가 존재하죠 이러한 토지의 표시 사항을 새로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적인 내용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 아니다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정답이 무엇이다 소유자의 변경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답이 됩니다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 기타적인 내용이 존재하는데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이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고 측량의 대표적인 것은 신기등록, 등록전화, 분할, 축적변경, 도시개발사업 기타적인 내용 물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든지 등록사항 정정도 이쪽에 측량 쪽으로 넣을 수 있어요 왜 측량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반드시 측량하는 건 아니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도 토지의 이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토지 이동 사유가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다양한 토지 이동 사유가 존재를 하게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기촉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통지를 하는데 촉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등기소에서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적공부의 정리 사실을 통제하는 이 부분이 제4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적정리 통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제4장 토지의 이동의 큰 틀이더라 이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기등록, 등록전화, 분할합병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약집 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신기등록 자 신기등록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 많지 않아요 일단 의의와 대상을 보게 되면 신기등록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신기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보면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방조제를 건설한 거겠죠 이렇게 방조제를 건설한 경우 방조제 그 다음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미등록 도서지역들이에요 독도는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독도는 등록이 되어 있겠죠 왜?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서지역, 섬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를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기등록이자 이쪽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이동이 된 거죠 그럼 신청은 항상 누가 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가 하게 되죠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뺀 나머지는 전부다 며칠이다? 6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서류 자,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면 그 서류는 무엇이다? 중공검사 확인증이고요 만약에 판결에 의해서 신기등록이 이루어지면 판결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예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등록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신기등록할 때 다 제출하는 거냐? 이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측량성과도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이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냐면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먼저 등록을 하고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 하도록 돼 있어요? 후에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측량성과도는 2000년도에 삭제된 규정이죠 어떠한 민원인의 어떠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성과도 제출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측량을 하되 성과도는 삭제, 제출하는 거는 자,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지조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해당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만약에 무엇하면 관리를 하게 되면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서류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여기서 소관청이 기존에 예전에 시험문제에 시도지사 이렇게 등장을 한 적이 있었죠 항상 시도지사가 나오면 의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게 토지도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청은 최종적으로 공부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번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최종 본번, 다음 선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무엇을? 본번을 부여를 합니다 면적은 당연히 측정해야 되겠죠 면적은 당연히 무엇을 한다?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경계와 좌표도 측량을 해야 되는데 왜?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죠 지난번 시험에 자, 신기등록에서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한다?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33회 때의 기출문제고요 자, 우리나라는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이동이 되면 등기촉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신기등록은 아직 뭐가 없다?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촉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기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촉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복습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신기등록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복습으로 끝내버리고요 앞에서 제가 정리하지 않았던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첨부서류라든지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확인으로 가름한다라든지 신기등록의 경우는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기등록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등록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전환, 요약집 3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등록전환의 의인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도와 임야대장,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임야도의 축척은 보통 6천짜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3천 분의 1짜리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통 600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아니면 1200으로도 많이 넘어가고요 이렇게 등록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축첩변경을 수반하게 돼요 대상 볼게요 대상이 최근에 개정이 됐었죠? 한 2년 전에 이렇게 외우시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허가신고 이렇게 외우세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허가신고, 허가신고, 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이 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도 역시 등록전환 대상이 되고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제 변경되었으나 사실상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등록전환이 돼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역시 등록전환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이 중요한 게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지목변경 지목변경하고 서로 지목변경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목변경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등록전환 대상 상당히 그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신청부터는 토지 앞에서 했던 신기등록과 동일해요 신청, 누가 할까요? 토지소유자가 합니다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데 토지동신청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누구한테 하냐면 지적소관청에 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해야죠 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법 그 다음에 소관청에 만약에 제출할 서류를 소관청이 만약에 관리하면 역시 확인으로써 가름합니다 측량성과도 제출하지 않아요 신기등록과 똑같아요 측량성과도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잖아요 이 토지동신청을 거짓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토지소유자가 이와 같이 등록전환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번은 어떨까요? 지번은 신기등록과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소유자는 임애들이랑 어차피 등록전환 된다고 해서 소유자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임애들이랑 상의 소유자를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데 결국은 등록전환의 핵심은 면적이에요 면적이 가장 핵심이다 등록전환에서의 면적은 새로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이 측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애들이랑 상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축적이 바뀌고 새롭게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애들이랑 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 등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이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도의 축적으로 환산해서 등록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이 측정된 면적을 우리가 등록전환 될 면적이라고 해요 이 등록전환 대 면적하고 임애들이랑 상 등록전환 대 면적하고 임애들이랑 상의 면적을 서로 비교했을 때 이게 일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하게 돼요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서 그것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절대 예외는 안 된다고 했어요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임애대장 상의 면적을 토지 대장에 등록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험에 나왔죠? 경계와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경계는 어디의 경계? 임야도의 경계 경계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 정정 그럼 면적은 당연히 어디일까요? 면적은 임애대장에 돼요 면적은 임애대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등록전환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것만 쳐다보세요 등록전환 대상하고 면적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등록전환 대상하고 면적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것만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우리가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등록전환에서의 가장 포인트예요 분할로 넘어갑니다 요약지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분할의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경계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일부 나오긴 하는데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분할이에요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과 면적이에요 등록전환에서도 대상과 면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분할도 뭐가 중요하다? 대상과 면적이 중요한데 대상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신청의 의무가 없느냐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할일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경우에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한다?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 등을 위해서 우리가 분할이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만 팔라고 하면 못 판단 말이죠 왜? 매매는 1필지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부는 매매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일부만을 팔기 위해서는 뭐를 해?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분할을 한다 이럴 때는 의무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만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을 하게 돼요 이때 용도가 다르게 되죠 용도가 다르게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무엇도 지목변경도 함께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분할 대상을 어떻게 기억하신다?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청은 당연히 누가 한다? 토지소유자가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며칠 이내? 60일인 나머지는 기간 규정 없어요 이럴 때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할 플러스 지목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소관청에게 분할을 신청할 때 어떠한 서류들을 첨부할 것이냐 판결에 의해서 한다 우리 공임을 분할할 경우는 우리가 합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죠 근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판결에 의해서 분할할 때는 판결서가 들어가고요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가 들어가줘야 돼요 측량할까요? 그렇죠. 분할은 측량 안 할 수는 없죠 성과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똑같아요 모든 토지이동에서 제출할 서류를 누가 역시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할 때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제출을 가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분할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지번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부번 다음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이고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에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면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로의 측정을 해야 되는데 증감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면적이 100이었단 말이죠 기존의 면적이 100인데 이것을 두 필지로 나눴어요 그때 여기가 40이 나오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60이 나와야 돼요 그 합이 얼마가? 100이 나와야 돼요 증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분할을 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을 해보면 이게 99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98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면적은 100인데 분할해서 면적을 합산했더니 98이 나왔어요 얼마만큼 차이 났나요? 2만큼 차이가 났죠 허용 범위를 계산합니다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눕니다 여기 98이면 2가 모자른 거니까 여기다 1 주고 여기다 1 줘가지고 41과 여기서는 98이 나왔다는 소리이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38이 나왔다고 가정하자고요 여기다 1을 주고 여기다 1을 줘서 39로 맞추고 61로 해서 10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고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경계와 면적을 정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역시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과 면적입니다 새로이 측정해야 될 것이며 증감이 없어야 돼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고 초과할 때는 정정합니다 허용 범위 이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떠한 필지의 면적이 2020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두 필지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여기가 860이 나오고 여기가 1155가 나왔어요 1155가 나오면 두 개를 합쳤더니 얼마가 나오면 201호가 나오죠 그런데 원면적은 얼마냐면 2022에요 그런데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했더니 2015가 나왔어요 5만큼 차이가 났죠 허용 범위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축적이 600분의 1이면 여기다 600을 집어넣고 이 F에다가는 2020을 집어넣고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해요 5보다 아마 큰 값이 나올 겁니다 허용 범위 이내죠 면적에 따라 나누는데 계산법은 201호고 5000은 5고요 860을 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2 정도가 나와요 여기 1155를 집어넣으면 3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면적에 따라 나눈다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놈한테 큰 면적한테는 많이 주고 필지의 면적이 작은 데는 적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요 면적에 비례해서 오차를 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계산 문제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뭐만 기억하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용 범위를 무엇할 땐 초과할 때는 경계와 면적을 정정한다 증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합병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약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합병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합병에 있어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한 필지로 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병의 어떠한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요 내가 합치고 싶으면 합치는 거죠 토지 소유자 마음이에요 합병의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면 내가 합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에 있어서 신청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며칠일까요? 기본적으로 다 60일이네요 첫 번째가 공동주택부지 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8개의 지목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천, 수, 유, 학, 철, 도, 구, 제, 공, 장, 제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이렇게 보시라면 말도 안 되지만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이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따른다는 의무 자 이렇게 공동주택부지와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잘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11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합병을 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결과적으로 뭔가 일치하면 합칠 수 있는 거고요 뭔가 불일치하게 되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합병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질문에서 어떠한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표현이 된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는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놨습니다 그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을 해야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본부여적이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1필지로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동일할 것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동일하지 않으면 그 못 합치는 거예요 지본부여적이 다르다 즉 여기가 화곡동 화곡동이고 옆에 신월동이에요 얘는 강서구 화곡동이고요 양천구 신월동이니까 지본부여적도 다르죠 완전히 다르니까 못 합치는 거죠 지목도 동일해야 돼요 여기는 지목이 전이고 여기는 지목이 답이다 절대 못 합칩니다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연접해야 돼요 필지가 서로 어때야 된다 연접되어 있어야 된다 연접되어 있지 않다면 못 합칩니다 축척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지 않다면 못 합칩니다 자 두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축척이 600분의 1이고요 이쪽은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절대 못 합칩니다 왜? 여기는 600이고 여기는 1200이니까 축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합치려면 1200을 얼마로 바꾸면 돼요? 600으로 축척을 무엇하면 된다? 변경하면 돼요 다음 주에 축척 변경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등기 여부가 일치를 해야 돼요 끼리끼리 합칠 수 있다 등기 직끼리 합칠 수 있고요 미등기 직끼리도 합칠 수 있는데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았다 즉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못 합칩니다 그리고 지분이 같아야 돼요 지분이 같지 않으면 동일하지 않으면 역시 못 합칩니다 그리고 6번이 중요한데 우리 법에 보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못 합친다고 써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합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외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하고 요역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승역지는 왜 우리가 합칠 수가 있느냐 이대로 용인문권이죠 용인문권, 임차권은 용인문권, 임차권은 1필지 무엇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1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이라든지 요역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1필지 전부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저당권에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볼까요? 등기 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같은, 긍정적이죠? 같은 저당권의 등기 이 같은 저당권의 등기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해요?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했을 때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신탁등기 여기도 동일한 이렇게 써있잖아요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가능합니다 9번 한번 볼게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합칠 수 없겠죠 여기에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일치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합병 가능과 불가능을 체크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합칠 수 없는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요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가 달라도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건이 하나 추가된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공부정리 여기서도 면적만 보시면 돼요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왜?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계와 좌표는 별도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 왜?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말수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합병은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하죠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만 중에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합니다 하나 남고 다 죽죠 그래서 결번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볼 게 별로 없네요 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공부정리 쪽에서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중복이 된다 화면을 봤을 때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복습하는 차로 넘어가고 앞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어떠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부분만 딱 체크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41페이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에서는 대상만 체크해서 잘 보시면 돼요 대상과 첨부 서면 대상과 첨부 서면만 확실하게 보자 이거입니다 지목변경이 뭘까요? 말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지목변경 대상은 등록전환 대상하고 맞물려서 같이 보시면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중복된 이것이 이제 저쪽으로 등록전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등록전환 대상 쪽에 얘가 들어가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게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목변경이라고 하면 용도가 바뀌는 거죠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도 무엇이 된다? 지목변경 대상이다 우리 시골에 가면 폐교들 많잖아요 학교였으니까 학교용지였겠죠 근데 폐교를 누가 인수를 해가지고 연수원으로 사용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연수원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지목이 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도 지목변경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중공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병이 분할이라고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가 지목변경 대상입니다 신청을 해야 되겠죠 누가? 토지 소유자가 역시 60일 이내에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상하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첨부선명이 중요하다 그랬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중공되었음을 증명하는 걸 제출해야 되겠고요 국유지하고 공유지의 경우 이거 체크 용도 폐지 국유지라든지 공유지의 경우 용도 폐지 근데 이게 시험에 용도 변경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용도 변경 그러면 여기 X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수 있죠 토지의 용도가 바뀔 수 있죠 그걸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만 잘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면 확인으로써 제출을 가름하더라 이겁니다 또한 서류의 제출에 생략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경우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보전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경우는 지목변경과 관련돼서 규제를 받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서류 제출 생략 또한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의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생략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등록전환을 하열 토지 중 목장용지, 과수원 등 면적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등록전환을 하는 것이 부적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지목만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임야대장 등록지에서 뭐만 바꾼다? 지목만 바꿉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목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지 42페이지로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다는 등록이 되나요? 바다는 등록이 안 되죠 토지는 등록이 되죠 얘가 토지가 뭐가 됐다라는 거야? 바다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록을 무엇을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바다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을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 메마르긴 했지만 이게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돼 버린 겁니다 지형의 변화도 바다로 됐어요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어딘지 알 겁니다 제주도 협제해수욕장? 거기입니다 협제해수욕장 협제인가? 하여튼 제주도 해수욕장입니다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서 바다로 돼요 근데 아무리 흙을 갖다 부어도 원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지목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무엇을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다로 됐잖아요 토지 소유자 모르잖아 그래서 앞에 토지 이동 사유랑 다릅니다 앞에 토지 이동 사유는요 신청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소관청이 말소 통지를 합니다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땅이 지금 바다로 됐는데 원상으로 회복도 안 되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네요 와서 무엇하라고? 말소 신청을 하라고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두루 누워야죠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죠 안 해도 돼요 왜? 왜?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리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할까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공부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명관리청에도 무엇을 한다? 통지를 하게 됩니다 소관청은 토지가 바다로 돼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말소 통지를 받았죠? 그럼 다른 거와 달리 며칠 이내 한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에 말소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실을 정리 결과를 공유수명관리청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하게 됩니다 회복 등록 바다가 어지된 사유로 토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등록을 말소한 것을 토지가 됐어요 다시 그럼 회복 등록을 합니다 누가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회복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이때 지적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할 때는요 지적 증명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 공부와 가장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 회복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똑같습니다 공유수명관리청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전부 다 해야 한다예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전부 다 무엇한다? 해야 한다인데 하나만 할 수 있다예요 하나만 할 수 있다인데 그 할 수 있다가 바로 뭐냐면 회복 등록만 할 수 있다예요 나머지 전부 다 무엇이다? 해야 한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지형의 토지가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서 바다로 됐어요 그리고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해야 한다 말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한다 말소된 토지가 바다로 돼서 말소를 했는데 다시 토지가 되면 소관청은 회복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라 회복 등록 할 수 있다예요 어렵게 나올 때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토지의 이동의 어떤 종류별 특징 해가지고요 신기등록부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수수료와 관련돼서 조금 좀 편안합니다 설명 안 드렸는데 공부정리 수수료도 안 내고요 지적측량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신기등록부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쭉 내용을 보시면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복습 차원으로 공부를 하시고 앞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어떠한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했다면 그 부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축적변경 해마다 한문학식 시험에 나오죠 축적변경과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지적측장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적변경 해봅니다 축적변경 해봅니다 축적변경 해봅니다 축적변경 해봅니다 아멘